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돈 한국조폐공사의 위조방지 기술 덕분이죠 허나 화폐 뿐일까요? 그 밖에도 많은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다양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보안라벨에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정품인증과 이력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다른 제품의 경우 섬유 원재료에 특수물질을 추가하거나 금속에 미세 패턴을 삽입해 위조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폐용지인 면 섬유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릇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생활 속 믿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기업 한국조폐공사입니다